나는 그냥 욕을 지키려고. 잘한다고 하시네. 아 그거 장애도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됐습니다. 아 이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힘을 자꾸 주지 말고. 아니요 됐습니다. 아니면 일단 제가 이렇게 오십시오. 저기 쓰십시오. 쓰라고? 네. 아 무서워. 무서워.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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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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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음악 넣은 거 아니죠? 두두둑. 두두둑. 아니 뭐 우두둑해라. 어디 뭐 보자. 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약간씩 밀렸던 것들이 다 맞춰진 겁니다. 몰라. 내가 뼈에서 우두둑 소리 나는 거 이 첨인데. 가면 또 이렇게 딱. 아유 아니. 되찾았을 때. 아유. 아버님 표정이 약간. 코미디언 같았어요. 아프다.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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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바람 부는 거 날씨가 번쩍 좋네. 이거 입고 있어. 예예예. 감기 들어. 아유. 아유 멋내셨다. 아유. 제가 그 전에. 예예예. 자네가 하는 식으로. 예예예. 들어오느라 그러더니 막. 예예. 우물우물에다가 탁 해는데 그냥 우두둑 소리가 나더라고. 그때 어디가 안 좋으셨습니까. 디스크 디스크. 아 디스크 허리 디스크요? 응 그거 그냥. 지금 제가 한번 받을 게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한번 받을 게 있습니다. 일단 두세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거 진짜. 죄송합니다. 거절을 못하시고. 어색한 관계를 하지. 하지 말지. 캐리스 커리스. 캐리스 커리스. 뭐라고? 캐리스 커리스. 아유. 하지 말지. 여기까지만 하셨을까. 엄마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벌모를 잡지. 아버지 어떻게. 표정, 표정이 어떡해. 표정이 너무 어떡해. 표정이, 완전히. 널랜 표정. 아, 어떡해. 저 우주에 별들이 쫙 많지 않습니까? 고기도 제가 공부해본 발언은요. 완전히 거인 곡도 있고요. 완전히 조그마한 난장애 곡도 있고요. 우주에. 저는 UF도 봤거든요. 구름 속에서 이렇게 하얀 점이 막 불기식적으로 막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UF는 혹시 우리 지구에 살던 미래에서 우리를 여행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야, 종소리 진짜. 종아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보편적이고 합무적이고. 객관적이며 타당성이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할 일인데 이제 자기가 우주, 우주로 왜 그렇게 신병을 써서 해. 그게 만 원 경도 하나 없으면서. 진짜. 비싼 거 저 있어. 여보 그거 하나 끊어줘. 아닙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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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의 안 약하고. 몸이 벌써. 비싼 거. 무슨 뭐 제목이. 뭐 활력 무슨 뭐 파워 뭐 이런 건데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력한 파워. 에너스 파워. 에너스. 고생도. 어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고생하셨ysics. 고생하셨습니까. 여기 버려. 고생하셨습니다. 그걸 보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퇴근한 거예요? 여기이면 또 잘가 또 높겠죠. 바람찬 하루. 아 진짜 웃기다. 오늘 진짜 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모자 좀 벗으시지. 저 사유 너르셔 사람 잡고 있는데. 잘 받았어요? 이거 뭐 배우긴 배운 것 같아. 아니 그런데 그거 그거 해주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 UFO. 봤다고 그랬던데 그전에? 당신도 그 얘기 들었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야 그게. 거짓말 같은 얘기. 거짓말 같은 얘기. 그래 이거.